아빠바 할머니 없땅 할머니 없땅 할머니 없땅 아빠바 귀여워 우리집 고개가 자 우리집 고개가 자 아빠는? 아빠는 안봐? 가자 아빠는? 아빠 안봐? 머리카락 많이 자랐네 머리가 수북하지 아주 11,000원 주고 미용해야겠어 12,000원 주고 미용 안내 12,000원 주고 미용 안내 아빠랑 같이 찍어줘야지 아빠랑 같이 찍어줘야지 아빠가 안 안고 있잖아 아빠가 안아봐 아빠를 안 봐 아빠를 안 봐 아빠 보내! 어 피했다! 아빠 어떻게 해? 모르는 사람이 온거 같아 아빠 장난감 더 좋아 아빠? 장난감? 아빠? 시야에 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아빠입니다 우리집? 아빠 안봐요? 아빠 안봐 아빠 안봐 아빠 가려 아빠 가려 안아봐 아니면 까꿍 까꿍 아빠 봤다 까꿍 아빠 봤다 아빠가 뭐라고 해야지 아빠가 말을 해야지 고개 돌려? 장난감 애꼬준 장난감만 애꼬준 장난감만 보고 아빠는 안봐요 계속 시선을 돌려 아 진짜 낯선가봐 아 진짜 낯선가봐 큰일났네 아빠 괜찮아 아빠 아빠 한번 봐봐 슈 슈 슈 슈 그거 나와나 보다 그것도 잊어먹었다? 슈 슈 슈 슈 슈 슈 이거 좋대 이거 좋대 슈 슈 슈 슈 그건 또 좋아 그건 여전히 좋아 슈 슈 슈 그건 여전히 좋대 슈 슈 이건 여전히 좋대 슈 기지개 ER Tsëchantsæ 쨔쨔쨔 기지개 짧은 팔로 기지개 다녀와 일로 알았당 아 귀여워 다녀올게